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 결과 확대명 이재명의 민주당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74.81%의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친명계의 선전이 돋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많이 지지를 받을 것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평가이고 75%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으며 이재명 본인조차도 이번 압승에 대해서 기대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지지를 많이 얻은 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친명계 최고위원들 후보들의 선전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일찌감치 당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의 구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었고 확대명인 상황에서 어차피 박용진이라든가 강은식이 이재명을 제끼지 못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5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친명 후보가 2명 이상만 뽑혀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고해진다라는 점에서 이재명의 매직넘버2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순회 경선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노골적으로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섰었던 정청래가 1위를 먹었고 2위가 고민정이었으며 3위에서 5위 후보는 전부 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가 각각 3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친문은 고민정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친명인데요. 그리고 고민정조차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슬슬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을 친명이라든가 친낙으로 딱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은 중립이며 맞설 상대는 이재명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면서 총구를 윤석열 정부 쪽으로 지금 돌리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라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모르게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당 내에서는 이재명을 확실하게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 뒤집게 들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만일에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원 청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것만으로 당대표직이 나가리가 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한 처사이기 때문에 기소가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쪽으로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이번에 도입한 당원 청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지도부에서 나서가지고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청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 5만 명 이상의 조건을 채운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청원이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에 보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기에 8월 중순에 전준위를 열어가지고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전준위가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이나 절차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순차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을 시킬 경우에는 이재명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재명이 당원을 개정을 해서 자신을 방탄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자기가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6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세인 상황이어가지고 당시에 예비 후보였던 이낙연하고 정세균이 경선을 미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선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함부로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원칙대로 해야지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다면서 당원 당규 원칙론을 고집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당원을 고쳐가지고 이재명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는 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가는 상황이 과연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에 좋을까라고 살펴보면은 당연히 좋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선은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용진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나이만 보더라도 박용진이 이재명보다 젊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좀 쓴소리를 하고 현재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조금박해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 개혁이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라 박용진이 당선이 되면은 현재 개혁에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포지션으로 잡힐 수밖에 없으며 또 정치권이 개혁이 된다, 물갈이가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이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이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고 친명계들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변하기 힘든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민주당의 주류 중에 하나가 철어메인데 당대표 이재명의 최고위원 친명계에 철어메가 주름을 잡고 있는 민주당은 당연히 반성 같은 것은 없는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또 지난번에 검수한 박을 추진하는 것처럼 국민 정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의 실언이라든가 철어메의 똥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여당에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보더라도 당 지도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도 상당히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 결집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야 공세를 펼칠 때 가장 좋은 표적지가 하나 나타나는 것이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의 화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야 공세를 할 때는 완전히 꾸린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 패배한 바가 있고 이 말의 의미는 직권 세력에게는 이재명에게 반격할 수 있는 베이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이며 특히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보다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당원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를 해주더라도 그거는 민주당 내의 문제이지 앞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쏟아질 여러 가지 혐의라든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기소가 되기라도 한다면은 여론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죠.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친명계 의원들이 최고 의원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주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꿀일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현재 여당 측에서 바라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